아 그래 알았어 응? 올 필요 없고 가지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아운 걸을 필요 없어 응? 가지 그래 응 해 그냥 타도 돼 아미가 옆에 가 있을게 가지 마음대로 해 옳지 아이고 잘 타네 우리 가지씨 아이고 씩씩해라 아주 잘해요 가지는 아까 할비랑 낚시도 했어요 또 탁구공놀이도 했어요 그리고 캣필도 여러번 탔어요 근데 하미가 오늘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응? 그래 하미가 같이 못놀아줘서 미안해 가지야 응? 너도 혼자 놀 수 있는 냥이가 되야지 어린이가 아니라 아이고 잘 타네 우리 가지 치타야 치타 아우 어쩜 어우 너무 멋있어 가지 어머머머머 어머 쉬지도 않고 연달아 제법이군 가지 많이 컸어? 응? 가지야 많이 컸어? 우리 가지씨 울지만 않으면 좋겠어 가지는 아우 아우 하면서 응? 그것만 아니면 가지 아주 착한 냥이야 가지야 또 탈거 같네 씩씩하게 타자 삶이가 봐줄게 가지는 항상 자기 보라고 그래요 생각도 많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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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가지씨 오우 잘하네 내려와 아까 많이 탔으니까 하하하하 아이고 또 올라가 아니야 어쩌겠다는 거야 할미들이 보는 여기저기 아이고 또 그런 모습은 아이고 요새 패플 collector 잘타네 우리 가지 아이고 잘타네 아이고 가지 잘타네 씩씩해 가지가 아주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너무 잘해 운동을 못하는게 없어 우리 가지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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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몸매도 멋있어 가지 아이고 아이고 마마 좀 전에 먹고 저거 조금 남은거에요 근데 좀 이따 습식 저녁 먹여 미안해 습식 먹여야 돼서 제가 지금 안주고 있어요 좀 전에 먹었거든요 응 여기서 쉴거야 아우 밖에서 소리 나니까 그렇구나 지금 밖에서 강아지 소리인지 고양이 소린지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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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리는 항상 나고 어 가지야 괜찮아 어 가지야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어 여기 혼자 오면 안 돼 응 어 깜짝 놀랐어 아 동물소리에 민감하게 받는거는구나 아 아이고 가지 잘했어 응 가지 흥분하지 말고 아이고 한번 나가볼래 아 아 지금 밖에 새소리밖에 안 들리지 가지야 응 지금 저기가 이렇게 새들 날아다니는거 보이시나요 새들도 저렇게 많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저게 이제 숲이잖아요 저게 무슨 왕복 3시간인가 4시간 되는 숲 산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뭐 길고양이들이 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좀 소리가 난거 같아요 어 가지야 응 가지 우리 가자 응 들어가자